어? 이번에는 닌자고 무비? 어? 이번에 곧 있으면 상영할 레고 닌자고 무비가 지금 쫄쓰면 만들어질거예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네 만들었어요 친구 하나? 네 아 귀여워 다른 피규어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드디어 모두 완성 일을 다 조립을 했고요 지금 일을 뜯어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 만들자야 다리 이 아수리 만들거는 보시면 이 친구를 만들거예요 안전하게 만들어서 라면에 잘해봤고요 이리좀 준비하니까 오븐이 이리좀 준비하자 싶어서 갑자기 이 친구들이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이런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먹기엔 장식이 줄 수 없네요 띄피고트 있어 어머 멋있다 이거 써먹고 두두두두 야이틴 이거 다 만들었다 슝슝 와아 헬리코더처럼 날개가 돌아가네? 응 더 신기하게 나 이거 4개야 슈슈슈 열어둘 으악 먹이다 안 돼 이거 이거 뚜껑도 안 돼에에에에 슈슈 공격했다 공격하자 내가 가져갖고 맞아보라 푸푸 사부님 난 사부님 죽은지를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 둘 칭 뭐야 고민이게 칭 칭 칭 머리서 칭 칭 칭 칭 푸이 넌 죽었다 이제 안복할거니까 푸추 안되에 푸이 아 소장님 소님 230 도저히 먼저 걸어 도저히 안 돼요 으악 아 도저히 안 돼 에이 으이 몸씩 봐야겠다 방어로 가자 슈웅 꼬리 좀 흔들어줘봐 이쪽 벌릴 수 있어 이쪽 벌릴 수 있어